청소한 반응 청소한 반응 청소한 반응 저의 꼬마한 상관은 스피드 하늘의 박력 그 아래에 차가운 부족 턴 아 아 아 아 이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승경 써서 먼저 잘 해야 될 거 있어 오일을 여기를 좀 채워놔 주는 게 좋아 여기를 됐고 이렇게 채워놔 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... 됐고 고맙게 으 으 으 으 오일이 흘러오겠고 만들어주고 아니야 뭐 야 뭐 하긴 진짜 팔이 세상이 좀 기다려 줄 땐 기다려 줘야지 방법이 없지 여기 사장님은 금요일 날부터 지금까지는 기다리고 있구만 부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문해 놓고 가고 부적 잘못 안와서 가고 없으면 부품을 만들었어야지 그게 날처럼 그렇게 되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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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지금은 안되구요 내가 바빠서 지금 못해요 이따가 이따가 해요 이따가 근데 지금 내가 할 일이 밀려 가지고 해줄 시간이 없어 어차피 여기와도 오토바이 때문에 안돼요 아니면 내일하면 안되겠냐고 해봐요 내일하면 안되게 되고 내가 지금 바빠서 그래 할 일이 좀 밀려 가지고 네? 나 못가요 출장 갈 시간 자체가 없어요 나는 이따가 저녁때 들리라니세요 저녁때 내가 시간 있어야 뭘 해주지 이게 안 잠겨 뭐가 안 잠겨요 아 그래 뭘 그걸 열었는데 그게 안 잠긴다고요 아 그걸 왜 열어요 그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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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살짝만 걸어 놔주고 여기서 테스트가 들어가야 돼 아 막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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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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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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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